이게 이렇게인가? 아 이렇게구나 이렇게인가요? 이렇게 영상을 좀 찍어도 될까요? 네 환영합니다!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얼마나 색쳤는지 몰라요? 어떤 모습으로 오늘 와야 좋을까 매절하게 올까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이거든요? 잔잔하게 올까 하다가 이렇게 왔어요 제가 오늘의 목수에 네 공수 한 번 남고 있어서 제가 사실 이 뒤에 안무가 주중에 짰었는데 하지 않고 짧게 그냥 해보려고 해요 5 6 8 1 2 3 4 4 1 5 1 6 2 7 몸에 5 5 5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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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6 6 6 6 6 7 7 7 6 7 7 7 8 9 9 9 9 9 10 10 10 11 11 12 12 14 11 12 11 12 14 15 14 из 15 그 이후에는 father, mother, friend, like me, like me, I set myself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정황으로 각자의 캐릭터에 맞게 그냥 보여주시면 돼요 우리는 그 사회관이 몰라, 알겠죠? 그래서 몸으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모로 훔쳐버리지 않으면 돼서 춤이 진짜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안무 외우느라 바쁘겠지만 이 부분을 외우는 사람들은 좀 챙겨주시고 자 저부터 하겠습니다 그냥 살펴볼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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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분 어디 계셔 살펴볼까요? 자, 여러분들을 그 다음에 연기내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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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저희 매니저님 팀 멀지 않아 어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드리고 나하고 이렇게 또 여원장님 네 여러분 앞으로도 저의 댄스가 아예 없지 않을텐데 이렇게 수업을 하신 듯할 것 같아서 많이 이해해주시고 앞으로도 저의 행동도 많은 기대와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만 해주실 거 아니에요? 네 감사합니다 사랑해 메이제인 리이 감사합니다 지금 약간 가벼운 몰래카메라를 준비 중입니다 메이제인님의 마지막 수업 날 나 같은 장애 아 쉬로 간다 사는 장애 빨리해 우와 진짜 좋아 사랑 쓴다 사랑해 우리 귀 감사합니다 나 오늘 와서 뭐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 여러가지 역할을 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 편지도 있대 솔직하지 야 너 진짜 사랑받는 선생님이었구나 축하합니다 좋아 하하하 크 크 크 크